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운다 판타그레인을 보면은 나라든지 루시안이 일단은 스카노 궁을 처음 만드는 순간 손 같은 거 없으면 뒤지는 거예요 기창도 피해야되지 점벨루 모르가나 궁도 피해야되지 이어판은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겠네 이 병신새끼들아 문제있다 무시안 라인 만들어놓고 집에 가야지 야 어디로 무비가냐 너 죽어야마나 보다 임마 기창 만들듯 자크 크롤새끼 모두 올라오고 올라오면 킬 나오고 돼 게이등 나올 듯 일로와 안녕 카노야 오케잇 내가 이거 말하고 간거지 너 간거지 너 게이등 내가 이거 말하고 갔지 ㅆ나 뛰어갔지 뒤졌어 ㅇㅂ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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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겸제이스는 문제없으 솔직히 끄어 보겸제이스는 문제없으 완벽한 호흡 ㅈ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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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성망치 안되죠 보호경 제이스는 문제없으 아야 스트레치랑 뭐해 아아 아 욕김 봐야죠 욕김 봐야죠 아 뭔들이 아니라 호킹이 오래 이게 어 얘는 진짜 문제있네 와아 짜증보소 여행과 안보는 완전 극협이네 진짜 문제있네 아 관문 보고있어? 데미지 보고있냐? 게이드 제이어스 여건 잡았다 야야야야야 공 써야지 와... 저걸 또 나라있네 굴 한다음에 2Q나가는곳이 속박어 딱 묻고 Q나리만 무속킬 나오는데 문제있으 물편타 진짜 스타노야? 탈취 있어 탈취 있어 아아 리산드라 존나 문제 있다 진짜로 무시한 빨리 안 뛰어오냐 이 새끼야 웃겨 이 새끼야 웬빌러가 빠져있으니 간타가 개발리는거지 피가 지우는 센스 그 와중에 앞뒤씨도 조져 무시한 고소 무시한 여유벌이 고소 씨바 뭘 해야될지 모르니 피가 지우고 있네 투비 미치고소 피가 치고 있네 이 씨버람이 거기서 앞뒤씨를 때려야지 으아아아아아 피가를 지워버리네 아 존나 탱키하네 쟤는머냐 루샤 미쳤냐? 루샤 미친거냐? 야아 이거 바로 나온다 이거 나이스 한명 없애고 시작하고 깔끔하게 쇼키면서 툼툼툼툼툼툼툼 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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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하고 문 열어 문을 여시고 이 새끼야 문을 여시고 계세요 뭐야 수문 뭐야 어 수문 왜 안서져 아 2번이었네 veio 아 수문 존나들 입혔다 아지만 이걸로 마지막이래 아 아이씨 수문 어 하어 하아 어 아 수문 2번이었네 야 빼라 이거 어우 씨갓 펜실도 없다 이거 섰다 아 이거 내가 못했다 이거 야 이거 미안하다 내가 수은이 2번인 줄 알고 2번 섰는데 요금 보였다 어 요금 보였다 다행히 뭐 오브젝트는 안 나가니까 2번 눌렀는데 밑칼면 안풀려 이건 내가 잘못했다 2번 눌렀어 모르겠어 밑산 밑산 둥이 있었네 이게 밑산 둥이 있었어 전멸로 전멸로 하나 전멸로 전멸로 잡았다 잡나? 운영이 너무 안좋다 벌써 바로 좋다 아니 게임을 끝낼려고 하지 말고 아니 게임을 끝낼려고 하지 말고 지가 돌려가프라구 아 이거 발음 만지면 미친새끼들이 싸워받으러 하네 돌려가프라구 와 collar 폭도 안나오네 진짜 아아 아아 아우 비까바네 진짜 아니 미니언 던는데 거기서 왜 싸우고 있어 이거 또 몰라 이거 치면 장전 하아 야 뭐하냐 쟤 버려주냐 다 좋아 이씨 도망간다. 다큐메이월~~~~~~~~~ 여러분 추천 한번씩~~ 이건 거의 제이스 넘버원급 진짜로 나락할 때 못한 그런 플레이였어 여러분 추천이 1600개입니다 말도 안되는 추천수 여러분들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25점 올랐네요